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체계를 잡히도록 이렇게 일을 해오신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고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잘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일단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 많은 후원자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좋은 걸음으로 오지 않았나 싶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후원자들과 함께 많은 장애우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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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만나요.